사로 썬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 시작 먼저 위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펴준 다음에 이렇게 발을 펴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다시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발을 올려줘요. 이 상태로 이걸 발을 안 넘어지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발을 펴줘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이걸 탁 떼주고 이걸 또 탁 떼주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이 트렌드를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막을 내로 차고 그다음에 얘는 날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진질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막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주막을 다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빼주고 그다음에 이 트렌드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로봇을 완성입니다. 너무 멋지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면 원성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